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2월달에 아이조아그네를 설치했던 경주 간포초등학교에 또다시 방문했어요. 학교 정원에는 완벽한 초록색으로 변한 초록초록 풍경이 펼쳐져 더욱 싱그럽네요. 학교 정원은 생태정원이 잘 어우러져 숲속 정원이 참 예쁜 곳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신나게 물총놀이를 하며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내고 있어요 여요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기존 그네가 있던 하단 안에 아이즈와균의 두대를 설치했어요. 나무군의 네임판에는 사랑의 쉼터, 꿈꾸는 쉼터라고 달아주었어요. 흔들그네 3배가 놓여지니 정원이 근사한 휴게심터로 바뀌었네요. 흔들그네 4배가 놓여지니 정원으로 바뀌었네요. 초록이 낙불거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우승 가득한 반포초등학교 초록이 낙불거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사랑이 굽히는 행복한 쉼터에서 큰 꿈을 펼쳐나가길 응원할게요.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